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네이크 벌드의 터닝백 카드 W뉴스입니다 이번 제품은 크라켄입니다 크라켄 와이트벌 이게 제가 이마트에서 사러 갔거든요 근데 하나밖에 안 팔았어요 이거 인기가 그만큼 높았답니다 여기 여기 바퀴가 여기 보이죠 이쪽은 가짜고요 이쪽이 팍 들어가죠 이쪽은 안 돌아갑니다 제가 여태까지 크라켄 카드에서 나온 카드입니다 다이크 데스톨프메라 메가 플라잉 니들 크라켄 레그 나이프 이게 홀로그램 부분이거든요 제가 1표를 설명했듯이 이 홀로그램 부분을 잘 보시면 여기에 카드가 덮여져 있어요 그 카드가 터리메이컨 레이싱 게임에 나올 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럼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크라켄 요쪽 앞면 왼쪽면 오른쪽면 요쪽면 뒷면 옆면입니다 변신해 보겠습니다 메칼만 입고 크라켄 크라켄 래그 나이프입니다 블루렌 레벨 얘가 레드홀이니까 레드홀 10점입니다 접는 방법은 요쪽 부분을 먼저 접은 다음에 요쪽 윙속절 요쪽을 접은 다음에 요 문어 다리를 요쪽에다 끼고 또 다른 문어 다리를 여기다 끼고 그 다음에 요 문어 대가리를 여기다 끼면 완성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칼만 고 요쪽 앞면 그리고 참고로 요게 요게 진짜 모습입니다 옆면 뒷면 오른쪽면입니다 접는 방법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요쪽 부분을 접고 요쪽 부분 내리고 요쪽 부분 접고 요쪽 부분 접고 요쪽 부분 접고 또 요쪽 부분 접고 또 접고 요 부분은 내리기만 하면 끝입니다 요게 크라켄입니다 이상으로 스네이크 벌드 터닝메카 더블 뉴스 이번 제품 크라켄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